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준비차 미국에 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불거진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보단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감시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이 안도할 만한 말이죠. 미 국방부도 일부가 조작됐다며 파장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에 대해선 미국의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출 문건 조작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문건 일부가 조작됐다는 입장인 미국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태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이 나서 동맹국과의 관계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무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않나요?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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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